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강진아입니다. 저는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. 모노레라를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. 다음 장소는 우리 달마 도소라문화관을 이사 한번 드리겠습니다. 어쩌죠. 저쩌죠. 즐거운 시간 됐어요? 좋죠. 대우에 계신 우리 팬 아줌마 여러분 자 땅꽃마을 한번 구경하시는 게 어떠신지요? 괜찮아요? 가족들이 한번 오세요. 좋으니까. 공감웅이도 한번 찾아주시고요.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바바마사람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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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원하겠습니다. 가까울 때 어떻게 되었나요? 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여행과 함께하겠습니다. 아우. 그래요. 아네. 오마이 판매러. 공감웅이도 사랑합니다. 힘내겠습니다. 다음 장소로 이동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라고요. 하하 하하